K예능을 세계에 알린 TV엔 서진이네는 28일 영업 마지막 날의 풍경이 그려지면서 이제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업 마지막 날에 방송된 서진이네는 한 여자 손님이 비를 알아보고 크게 놀라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전세계 팬들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이날 6명의 손님이 서진이네를 찾아왔는데요. 일행 중 한 여자 손님이 인턴 방탄소년단 비를 알아봤고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저 사람 BTS다라고 하자 친구들이 깜짝 놀라자. 여자 손님은 확신한 듯 저쪽에 있는 남자 BTS야 나 진짜 진짜 BTS 잘 알거든 이라고 하자 모두 말도 안 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어 비를 알아본 여자 손님이 내 여동생이 엄청난 BTS 팬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며 동생이 알면 기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옆에 있던 친구들도 BTS의 인기가 어느 정도 안다면서 팬이 엄청나게 많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었고 방탄소년단 뷔가 다시 홀로 나오자 여자 손님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방탄소년단 뷰를 콕 집으며 BTS 뷔 맞죠? 라고 물었고 이었고 방탄소년단 뷔가 다시 홀로 나오자 여자 손님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방탄소년단 뷰를 콕 집으며 BTS 뷔 맞죠? 라고 물었고 부끄러운 듯 엄지척을 하며 뒷 주방으로 사라져 순수하고 해맑은 태영의 모습에 전세계 팬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수줍게 주방으로 온 비는 알아봐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듯 춤을 추며 잠시 가수가 된 꿈을 꿨다며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